안녕하십니까 한마음 주간보호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한마음 주간보호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고령화 시대 속에서 여러가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모든 어르신분들을 위해 일거수일투족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어르신분들은 무한한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고의 케어를 해드리고 있으며 언제까지나 웃음이 끊이질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저희 한마음 주간보호센터가 끝까지 함께 동행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